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론을 하시는데 여기는 40문항이 있으면 15% 내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기준이 40문항 대비 15%니까 6문항인데 통상 6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목차가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의 기초 감정평가 방식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제 패턴은 이런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개 세 개 하나 이렇게. 여기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이론 밖에는 나올 게 없고요. 감정평가 방식을 가면 원가가 있고 비교가 있고 수익이 있으면 얘네들은 이론 아니면 계산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패턴은 이게 전부 다 계산 논리만 물어봤어요. 계산만. 그러니까 이론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싫어하세요. 감정평가 방식을. 공부를 안 한다고 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 안 하는 거니까 뭐를 냈냐면 계산 문제 냈다는 얘기죠. 그럼 차라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죠. 어차피 공부 잘 안 하시니까. 그렇죠. 얘는 뭐 당연히 이론을 내는데 얘는 이론이라기보다는요. 법 조문 있죠. 조문에 기초해서 문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정평가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법률적인 관계 이해만 조금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를 빼더라도 몇 개는 맞을 수 있냐면 세 개는 맞을 수 있어요. 반타작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초라든가 가격 공시 제도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 정도만 이해하셔도 기본적인 거는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보시면 감정평가의 의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 감정평가란 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이 가격 공심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에. 그 지난번에 수정해 드렸죠. 법률이 그게 바뀌어가지고요. 법률이 이제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재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감정평감이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들어져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감정평감이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에서 용어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은 뭐 삭제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 가격 공심이 감정평가나 법률 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서는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시장 가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시장 가치를 우리가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평가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사가 평가해가지고 이거 한 55억 된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해줬다 그러면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죠. 감정평가사들도요. 부동산의 가치는 100%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물건 자체의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상에서 보시면 공적인 평가가 있고 공인평가가 있는데요. 제목대로 공적인 평가는 공적인 주체가 행하는 평가를 얘기를 하고요.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해서 행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여러분들은 자격을 공인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필수적 평가하고 임의적 평가가 있으면요. 필수적 평가는 이게 제목대로요. 법의 규정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작업이. 이거는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설명이 드렸는데 법안에서 경매 개시 절차에 대해서 공고하죠. 그러면 경매 물건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타격 뭐 메토에 쭉 나올 때 거기 보면은 이 경매 물건에 관한 이게 나온다고요. 얘가 있어야지만 얘를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정가가 먼저 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서. 그래서 그런 평가를 무슨 평가란다? 필수적 평가. 그래서 필수적 평가의 종류에 보면 보상평가, 경매평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안에서 행하는 경매 물건에 관한 감정평가 있죠. 법안의 임의적 판단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평가를 한다. 그럼 틀리겠죠. 필수적 평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시험 문제, 그걸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요. 이해관계인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립평가하고 사익평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수적 평가가 공립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임의적 평가가 사익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법정평가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필수적 평가가 이런 법정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오늘은 법률의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행하는 평가를 법정평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기술상의 분류라고 해서 현황평가, 조건부, 기안부, 소건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감정평가 규칙상에 가시게 되면 현황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물건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가 규칙상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요. 세 가지. 그래서 5조, 6조, 7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시험 지문에 나온 거예요. 다음 중에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 해서 답으로 물어봤을 때 다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현황기준 원칙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이 현황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황평가가. 그러니까 현황평가라는 것은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행하는 평가를 우리가 현황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법상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그죠?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서는 틀리게 해줄 수 있는 질문이 이것밖에 없어요. 자, 기준자 현재 상태로 평가하는데 일시적 이용 상태를 포함한. 그런데 불법적인 것만 안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일시적인 이용도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현재 이용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용어상에서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기준점은 뭐를 기준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430페이지 가면요. 거기 상단 박스에 기준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준이 되는 날짜 있죠. 이 날짜는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인데 그 날짜는 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죠. 이게 규모가 큰 부동산 같으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가 하루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일에서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날이 완료된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걔가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가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를 할 수 있냐면요. 기한부 평가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조건부 평가라든가 이렇게 소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가에 한 70%는 그냥 이 평가예요. 현황평가. 그런데 이제 의뢰인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한부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기준 시점이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로. 대신에 얘는 기한의 도래가 확실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럼 우리가 이제 기한부 평가라고 얘기하죠. 자 A라는 동네에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이제 요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지금 현재 대출에 대한 시점이 4월 한 27일인가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평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달 15일 정도가 되면 이 건물 주변에 지하철역 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개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보름 정도면 개통이 된다는 얘기는 공정률이 99%라는 얘기잖아요. 이때가 되면 이건 반드시 실현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여기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들어선 걸 가정해서 평가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준점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미래 일정 시점으로 대신에 기한의 도래가 확실할 때 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제 조건부 평가는 단서를 다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건부지 상태인데 무슨 상태로 낮이 상태로 보고 평가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과 같은 거 산정할 때 있죠. 표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은 대부분 건물하고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토지만의 어떤 이런 표준지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토지에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건부지일 때 이거를 뭐로 가정하고 낮이로 왜냐하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용어에서 배웠지만 건부지가 있고 낮이가 있으면 어느 걸 최후의 이용을 기도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최후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그런데 이런 단서를 다룰 때는 사회통념상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만 이 단서를 붙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감정평가사는 수임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현재 만약에 매립지인데 이거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이 된 걸 가정하고 평가해달라. 이러면 이런 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립지인 상태하고 상업용지인 상태하고는 가치의 차이가 천양지차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고요. 소거평가는 그러면 기준시점이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 예를 들어서 A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상속이 될 때 재산이 너무 많으면 죽어라고 싸울 수 있겠죠. 싸우다 싸우다 안 되면 법원에다가 재산분한 신청을 하겠죠. 그럼 신청 들어간 게 2018년 4월 27일이라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분할해 주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한 날짜 있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로 갈 수 있다. 과거. 그러니까 기준점이 미리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양한 경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뒤로 가시면 양가로 3번에 감정평가관은 규칙상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개별물건 기준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상에서는요. 일단 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일괄에서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에서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분평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별물건 기준 원칙이 감정평가 규칙상에 가게 되면 얘가 7조인가 그래요. 7조. 7조에 가게 되면 1항이 이거예요. 개별평가.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가. 자 그러면 개별평가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왜 우리는 평가를 개별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왜 개별평가를 해야 돼요. 개별성이 있으니까. 개별성이 있어서 모든 토지는 뭐가 다 틀려요. 위치가 틀리잖아요. 위치가 틀리니까 다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기 있는 4개의 필지가 있는데 얘네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이거를 구분해서 평가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럴 때 그냥 일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거나 그렇죠. 일괄해서 이용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그러니까 대부분 제목이 설명해요.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이거 다 번역물이에요. 번역물.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서 대부분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하는 거죠. 원래 하나의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 한 필지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도로가 지나고 있는데 도로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고 이면은 주택이 들어서 있으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부분평가라는 거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합리적인 조건이라든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 필지에 땅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열릴 수 있죠. 그러면 도로로 수용이 된 데에 대한 보상평가할 수도 있고 나머지 잔여제에 대한 보상평가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이 한 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무슨 평가를 한다. 부분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가치와 가격 뭐 이렇게 돼 있죠. 가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교재는 가치란 어떤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창출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정의한 것은 내구제에 적합한 정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왜 가치의 정의를 계속 구별해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4월달 이 정도 되면 공부하실 때 많이 지치시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는 괜찮은데 어제 강의한 데는 여기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물결이 치는 거죠. 눈동자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갑자기 막 변하게 되고 난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업하다 말고 스톱시키고 지지개 펴고 허리 돌려보고 별거 다 한 다음에 수업했는데 어제 그 학원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전날들 과학들을 하셨더라고요. 학생들은 아홉 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1시까지 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쩐지 그냥 물결이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꼭 드시고 싶은 날이 있으면 주말 같은 데 드시라고. 주말 같은 데 아니 뭐 공부만 계속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적절할 때 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제가 볼 때는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꼭 보면 주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던 양반들이 몇 명이 모여주고 저녁에 수업 듣다가 몇 명이 참석을 합류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과목 선생 같이 끼워가지고 해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거기 끼웠던 선생도 아마 그 다음날 거의 쓰러졌을걸요. 거기는 뭐 3시까지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의 밤 3다시 피해가지고 차차 타고 올라갔다 그랬으니 그 다음날 강의 도착해가지고 무슨 저기가 있었겠어요. 그게 난리가 아니죠. 여기 그 내용에서요. 이렇게 가다가 나올 만한 데만 이렇게 체킹 좀 해가지고 나중에 그 용어만 잘 좀 정리하셔도 이해도가 좀 낮을 수가 있죠. 거기만 어차피 여기는 물어보는 게 너무 동떨어진 데서는 안 물어봐요.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제 가치와 가격에서 가치의 정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분류하기 위함인데 그냥 이제 요거는 이제 구분 개념에서 우리 교재 보면 갑자기 거기 박스에 내구제하고 비내구제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가치의 정의를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는 요건 비내구제에 적합한 가치 개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빙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내린 정의는 요거는 이제 부동산과 같은 내구제에 적합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가치란 특정한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다.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화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가져려고 그러면 먼저 무슨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없으면 교환 가치도 성립하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히타를 팔러 가면 히타가 팔리겠냐면 안 팔리겠죠. 아프리가 더운 나라니까 히타에 대한 뭐를 못 느끼겠어요. 사용 가치를. 모두 성립이 안 돼요. 교환 가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한 재화가 시장에서 일정한 교환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를 반영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표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 우리가 가격이 없었을 때는 물물교환이라는 걸 했겠죠. 그런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뭐를 매개로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성립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는 거는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이거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상승하면 모두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모두 가격도 하락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한다 안 한다. 구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우리 교재 보면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제목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옛날에 우리 감정평가 쪽에 보게 되면 가격은 밸류 그다음에 프라이스는 가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부동산의 이론을 소개했던 분이 그분이 경제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격이 가치라고 본 거겠죠.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적절하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가액이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쪽에서는 다 가격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의는 이렇게 비내구제에 적합한 가치 개념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보면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얘네가 괴리될 수 있다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 가치하고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초과 수요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 거고요. 초과 공급이면 가격이 가치 이하도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쪽의 논리는 가치와 가격을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다. 괴리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그러죠. 기억하시나요. 가격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가격의 왜곡 현상. 이게 가치고요. 이게 가격이라고 그러면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이렇게 괴리되는 것을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반영할 거고 초과 공급이 되면 가치 이하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뭐하고 뭐가 일치한다. 가치하고 가격은 다시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가격은 궁극적으로는 가치의 회계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치하고 단기적으로는 괴리될 수 있다 이거죠. 실전에서는 그걸 반대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일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괴리된다. 이렇게 바꿔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표현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구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커지면 이 가치도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에 관한 가치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얘가 변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100%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구제는 가치와 가격을 뭐해야 되냐면 구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소모성 재화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432페이지에 보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고 가격은 가치의 화표적인 표현이더라. 따라서 물거래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제학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한강이라고 그러면요.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얘들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한강에 대한 비유 있죠. 조망이 펼쳐져 있으니까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산 꼭대에 있는 조그마한 판자집이 있어요. 이게 걸어 올라가서 언덕을 한 30분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여기 판자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전망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막상 얘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어느 게 더 비싸게 팔려요. 얘가 비싸게 팔리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네 구제는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얘기한 것은요. 이거는 이 개념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것은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단위를 빌려서 가격으로 묘장시 된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네 구제에서는 가치와 가격의 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현실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그거를 가격이라고 그래요. 거래에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실거래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거래액. 오늘 오전에 여기 30평형 아파트가 가바구 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게 5개 매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가격이라고 그러고.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가격은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됐으니까 이미 지불됐으니까 얘는 무슨 값이라고 그런다. 과거의 값이라는 얘기죠. 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다. 현재의 값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출제한 거죠. 이거를 현재의 값 이거를 미래의 값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 여기 가격은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가치라는 것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얘를 과세 목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보험 대상으로 평가하느냐 아니면 투자 대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433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과거의 값과 현재의 값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 가면 가치의 다원적 개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박스의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담 스미스 하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투자 가치로 바뀌는 거고요. 이게 무슨 가치로 바뀌는 거냐면 이게 시장 가치로. 그래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주관적 가치고요. 여기는 무슨 가치다. 객관적 가치라고 그래요. 이거 한번 바꿔서 오래전에 한번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투자 가치를 객관적 가치다 하면 틀리겠죠. 투자 가치는 투자자의 무슨 가치 주관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34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특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데서 서점 같은 데서 학계로 다른 교과서를 이렇게 봤는데 부동산 가치의 특징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것도 이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가격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요. 일반 재화는 달리 가격하고요. 임료로 표시할 수 있죠. 그죠. 자 일반 상품은요. 우리가 마트를 갔든 편의점을 갔든 간에 물건 자체의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개 사무실에 가게 되면 유리창이 붙어있는 게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이게 다 붙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부동산 상품은 하나의 물건인데 그렇죠. 가격 임료로 이렇게 두 개의 가격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있겠어요. 일반 상품은 하나밖에 안 붙잖아요. 얘는 수명이 기니까 얘는 임대차에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전체를 갖고도 거래할 수 있고 얘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가격하고 뭐로 임료로 그건 일반 재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이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고요. 여기 기타 권리 이익이 있죠. 이걸 부분 권익이라고도 그래요. 부분 권익으로서의 가치도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그런데 여기를 전세를 주면 뭐가 설정이 돼요. 전세권을. 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면 뭐가 설정이 돼요. 자당권이. 그러면 한 해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수면이 기니까 임대차에 제공도 되고 담보 제공해서 돈도 빌려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리게 해 줄 수 있는 게 그 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얘네 둘을 합한 게 얘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세권하고 저당권 합한 금액이 소유권 전체의 가치하고 딱 일치하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평가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문장상에서 그것만 하나의 물건에도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돼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동일 부동산 위에 병존할 때는 개개 권리 이익에 대해서도 가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수명이 기니까 일반제와 달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컵라면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해 보진 않죠. 먹으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틀리잖아요. 현재 농지인데 얘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 방식도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개별 가격을 형성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5억을 주고 샀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이거 증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같은 물건이라도 거래한 내역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가격을 형성한다. 개별 가격. 그래서 평가사가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 그 수집된 사례 가격을 바로 시장 가치로 볼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보정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대전에서도요. 같은 30평이더라도 둔산동에 있느냐 오루종류에 따라서 시세가 어때요. 다를 거 아니에요. 주거 환경이 틀려서 그렇죠.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건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소유자는 거래를 줄여요. 지금 팔면 손해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고 지금 바로 안 팔리면 돈이 필요하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되고 안 팔리면 임대를 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하방 경직성이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여기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게 그 하단에 가면은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430페이지에.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가격의 이중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시장 가치라고 되어 있죠. 시장 가치 용어만 먼저 하면은 시장 가치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시장 가치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시험에도 언급이 된 거예요. 아까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있다고 그랬었죠.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있다고. 그래서 평가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가 형성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이에요. 이게 다른 표현 나오면 틀린 거예요. 한정된 시장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난번 설명이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상에서 명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상에서는 이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요. 토지하고 주택이 있죠.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무슨 가격으로 표시해야 되자면 적정 가격으로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무슨 시장이라는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게 그럼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걸 뭘 얘기했냐면 자유공개 시장이에요. 공개된 시장. 그러니까 누구라도 일반인 누구라도 들어와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을 무슨 시장이 일어난다. 통상적인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한정된 시장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한 거 기억하시죠? 뭐 이런 백화점 마트 이런 애들 있죠.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냐고요. 일반 중개업소에 매물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시장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대전시청 있죠? 대전시청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자체도 돈 없으면 팔아야 돼요. 걔도 거래할 수 있는 거.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절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도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절도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는 시장 가치가 안 되잖아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누가 요청하면? 의뢰인이 요청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외의 가치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여쭤보잖아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대해서 딱 들어가면 그게 나오면 당황하는 거죠. 이게 있나 없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절도 그걸 감안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하라고. 그런 정도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시장 가치가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양거로에 보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어떨 때 하느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다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놀아주십시오.